예능을 제일 부담스러워 왜? 이거 지금 지민이가 얘기한 김에 예능 나갈 때 부담스러워 뭐가 좀 제일 부담스러워? 이제 저한테 포커스가 돼 있으니까 너무 떨려가지고 지민아 너한테 포커스를 주지 마 근데 너한테 안 주면 우리가 욕먹을 걸? 그럼 우리 또 딜레마야 지민이 대한 질문을 우리 서로 보면서 할까요? 우리 이렇게 보면서 할까요? 아 그래? 너도 어제 뭐 얘기할게 부담을 좀 주지 말까? 그러니까요 지민아 우리 휴가도 그렇고 집에서 우리가 이제 스타가 된 이후와 이전 우리 가족들의 반응이 좀 다른지 아버지가 좀 저한테 좀 조심스러워 예전에는 잔소리 하시던 거를 음 이러고 방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휴가는 어때요? 집안에서 좀 달라요? 근데 저희는 딱히 하나도 안 말고 오히려 똑같아요 저는 저희 아버지랑 한 달에 한 번씩 싸우는 거 같아요 최근에 아빠하고 뭘로 싸웠어? 아빠도 하고? 아버지가 저도 이렇게 좀 말이 좀 센 편이고 아버지도 센 편이다 보니까 더 퍼프하니까 둘이 이렇게 하고 저녁에 화해하고 그래요 보통 그 자는 시간도 조금 약간 빠르면 한 3, 4시쯤이라고 아 저도 어제 4시쯤 새벽 4시쯤? 이게 모르겠어요 약한 잠이 딱 들었을 때 내가 인지하고 깨버려요 아 왜 웃었어 지금? 저는 잘 자가지고 내가 전자로 깔았잖아 내가 나만 그럴 거라고 나만 니플 니플패치 붙이잖아요? 이런 얘기 조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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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길어요 한 20분을 줄여야지 20분은 기쁜 사람 아 근데 50분 나는데 500만 터지고 그러더라고 토크는 근데 토크는 20분 나는데 너무 짧지 않아 너무 짧아 너무 짧으면 또 감질만 나 2시간 하고 20분 나가던데 다 잘려가지고 진짜로? 진짜? 근데 딱 알맹이만 내보내셨 야 근데 슈가 너도 대단한게 사실 개인채널 안해도 지민아 왜 웃니? 아 이유가 다 있지 않겠을까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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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민이가 슈가를 잡았네 야 지민아 얘 생.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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